예 이재경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거 어떻게 좋은데서 구매하신가요? 제가 오늘 또 약간 엘리트 비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입은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겨울 자켓, 여름 자켓 한의씩 가지고 버티는데 그래요? 오늘 좀 사고가 나서 겨울 자켓이 오늘 휴가 중입니다 그래요? 세탁소 가신 건가요? 뭐 어떤 상황이 조금...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기 좋습니다 우리 영업사원 1호 명암 좀 보셨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영업사원 1호 명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이요? 정치인들이 시장을 잡고 가잖아요 저주동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사먹고 어몽드 사먹고 하는 이유가 이미지도 좋고 시장 가면 일단 다 환영은 해준다 뒤에 가서 뭐라고 할지언정 앞에서 상인들이 박수는 쳐주고 환영을 해준다고 해서 시장 가면 좋대요 아까는 이게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연상되더라고요 아 이거 영업 보시면서요? 국내 문제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고 잘 안되잖아요 계속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때 사실 해외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해외에 자주 갔습니까? 자주 나갔죠 뭐냐면 해외는 일단 나가면 빚도 나고 환영도 받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더 이런 해외 나가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보스포른가 없고 자기가 무슨 우리나라 대기업의 영업사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번 정권만이 아니에요 과거 정권에서도 다 뒤늦게 나온 보도들을 보면 투자 유치 몇 백억 달러 했다는 게 알고 보면 다 양해각서 잘할 수 있으면 해줄게 나중에 이런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만 좀 빚 좋은 개살구일 수 있고 좀 뭐 하긴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자기를 홍보, 광고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약간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추락을 멈추는 게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잘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일인데 지금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무역 기반의 성장을 해왔던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수익과 수출 문제를 다 봐야 되는데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중국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석유, 석탄, 가스 이 영역에서 또 막대한 무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들을 놓고 보면 과거에 어느 정부가 중국이 예뻐서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했던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중국하고 무역 맞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IMF를 벗어났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얻었던 막대한 무역 학자였거든요 그때 DJ 시대 때 잘 활용했어요 아주 기억나시지만 중국은요 또 노골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쪽도 이렇게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뭔가 무역적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마늘 파동 과거에 기억나시겠지만 야 수출하지마 한국으로 수출하지마 한국 거 수입하지마 우리 과거에 한류 열풍 불 때도 중국이 딱 문 닫아버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무슨 과거에 한미동맹, 자유주의 동맹으로만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억납니다만 김대중 정부 시대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잘 활용해왔고 우리가 사실상 IMF를 극복해내고 수출을 진작시키고 대중 수출액이 늘어났어요 무역적자가 아니었던 거죠 IMF 시대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끌어올렸던 것인데 지금 뭐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안보 때문에도 그렇고 평화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 조율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것도 하나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자꾸 원자력 얘기하시잖아요 원자력?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원자력이요 원자력을 하려면 농축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량 수입이에요 어디서 수입하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러시아에서 33% 하고 있어요 그래요? 3분의 1 근데 심지어 러시아는 우리는 3분의 1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라늄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거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다른 거 왜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다 막았잖아요 우라늄만큼 못 막았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굳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원유, 가스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는 원자력 발전을 하려도 우라늄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나라라는 거 그리고 그 우라늄이 심지어 러시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중국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그럼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우라늄을 수출한 게 하지마 그럼 완전 못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전쟁인데 지금 에너지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희가 원료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떼서 수출해봐야 이 앞에 수입 자체를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에너지를 그대로 수입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우리는 신나게 일은 했는데 주머니에 남는 건 별로 없어 그런데 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이러한 세계 각국이 이러한 거무줄처럼 네트워크처럼 얽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외면하면서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외면을 하신 건지 잘 모르는 건지 그렇긴 한데 반도체에 수출 안 되는 것도 심각해요 저희가 대부분 과거에 경제 위기 들어갈 때 반도체부터 이제 수출이 좀 안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살펴보니까 거의 지난 20년간 한 20년간이죠 저희가 계속 수출에서 우위를 점했던 시장에서 여전히 저희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아시지만 과거에 무슨 말매의 눈물 이런 거 기억나시죠? 스웨덴이 우리한테 왜 조선소의 크레인 1달러를 팔고 저희가 이게 언제까지나 이걸 계속 강국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후발국한테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IT로 간 거고 4차 산업혁명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AI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별로 변화가 없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산업 정책의 문제도 그렇고 언제까지 반도체 20%입니다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의존도가 높아요 하여튼 오늘 경제 얘기 너무 많이 한거는 경제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종합판으로 알겠습니다 경제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이 서민경제와 생활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박사장님이 또 너무 많은 거 항상 주문하는 거 오늘은 사법부 문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먼저 그 프레드 로델의 말을 준비하신 것 제가 먼저 화면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받으리라 너의 법률가들이요 한번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말이 좋더라고요 부족시대에는 교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 어느 시대에나 자신들이 갈고 닦은 특수한 지식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기술적 수법에 뻔뻔하고 그럴듯한 말장난을 첨가해서 인간사회의 우두머리로 군륨하던 영특한 무리들이 있었다 영특한 무리 네 어느 시대에나 그 직업적 속임수가 문외안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숨기고 당대의 문명사회를 자기들의 방식대로 운영하던 사이비지성의 독재체제가 존재했다 네 아우 저는 뭐 이 문구 발견하고 네 어떻게 발견되셨어요? 약간 전율이 아유 예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주받으리라 너의 법률가들 아유 제목도 얼마나 이렇게 예 오랫동안 그 이건 뭐 저희가 아니잖아요 서양인데 서양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법률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법률가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기가 쉬운 자리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네 그만큼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정말 자기 성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자리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이 로데이라는 이 이분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 검찰을 설명할 때 진짜 얼마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부인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요 왜 우리 국민이 한 일을 그들 몇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고시받다고 맞습니다 사실 사법고시라는 게 뭐 어떤 분은 구수까지 했지만 암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법고시는 준비를 안 해봤습니다 네 암기하는 건데 그 저런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왜 우리의 모든 국민의 행위와 생활에 대해서 그들만이 판단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거부터 기분 나빠요 아니 삼권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입법사법 행정인데 입법이나 행정 영역에서는 국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열렸어요 그렇죠 지금 뭐 행정에서 조금 잘못하면 민원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문제제기 할 수 있고요 네 입법부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의원들 자체가 지역구민들 신경 써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회에 오시면 좋지만 아우 지역구가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쪼리된다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유일하게 민주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성역으로 남아있는 이게 사법부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 사실은 민주화 하면서 이후 거의 YS 정부 때부터 김영상 정부 때부터 거의 계속 개혁 시도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개혁의 역사가 한 3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를 잘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기분 나쁘니까 야 우리도 참여할래 우리가 보니까 너네 판단이 너네가 옛날에는 좋은 대학교는 갔고 어려운 시험은 통과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재판 이상에 내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데 조사받으러 갔지만 책상 쾅쾅 내리치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고문은 안 하지만 뭔가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직접 사법부도 우리가 좀 껴야 되겠어 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예를 들면 역할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다 도루묵이 되겠구나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강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했고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엄청나게 강하게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실패한 유리를 살펴보니까 왜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국민들이 참여하느냐 국민들에게 역할을 주느냐 이거는 단순히 제도개혁하는 그 처음만이 아니라요 재판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인사권 검찰과 예를 들면 사법부의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대법원을 다양화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적인 전반적인 사법과 검찰 영역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왕고한 성처럼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책에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불멸의 신성가족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결국은 신성가족이라는 표현은 딱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쉽게 외부에서 범접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이런 가족 옛날 막스가 홀리히밀리라고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개념을 빌려온 건데 막스가 얘기 안해도 이게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기네들끼리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피는 안 섞였지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뭐냐면 아 우리는 엘리트야 우리끼리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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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맞아 우리끼리 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아시겠지만 법조계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가 보니까 평판이 되게 사실 우리 세상이 다 평판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게 또 돼야 되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우리끼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곽상도 50억 이거 검사잖아 예를 들면 뭐 김만배 김만배 녹취록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다 결국은 법조 수립기자 이 가족이 넓어지는 거죠 본인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판사, 검사,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인까지 언론인들까지도 좀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독점 한 거죠 독과점 한 거죠 참 뭐 하여튼 이것이 나타난 게 지금의 우리 윤석열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점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거죠 정점이죠 보면 과거에 사법부 사법부는 지금 말하면 법원이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거니까 이 두 기관을 보면 결국은 독재 정권일 때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기분 나쁘시겠지만 뭐 역사적 평가는 독재 정권의 신형이었다 그렇죠 그럼요 그때 검찰들 검찰도 글쎄 힘 없었어요 남양동의 치안본부가 최고였어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까라면 까는 거야 그렇죠 판사들 야 이거 판결해 그럼 유죄 그냥 집시 보이니 유죄 내렸다고 그렇죠 경찰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런 이들이 주도하고 결국은 사법부와 검찰은 그걸 그냥 따라서 하는 근데 그럼 언론은 받아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설령 그랬을지언정 한 번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가 법관들 그러네 검사들을 데려가서 때리고 고문한 적이 없대요 그러네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직접 잘못이 없어 우리도 옛날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이분들이 실제로 독재정권에 한번 제대로 맞선 적이 없다 그나마 사법부 법관들은 과거에 사법화동이라고 그런 게 있었죠 조금 이제 저항의 역사가 있지만 검찰은 정말 없었다 근데 최종 재판의 판결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이 구문받은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 또는 간첩 누명 쓴 분들이 재판장에 나가서 그 전에 말을 못하니까 구문받았다 라고 막 막을 하고 외쳤대요 근데 어느 판사도 바지 한번 걷어보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댑니다 오로지 쉽게 말하면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오로지 그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징고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고문이라고 하는 게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은 뭐 야당대표를 지금 수사할 때는 온통 증언밖에 없던데 그 당시에는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고문을 받았다고 절주를 하고 고문 받은 사람이 딱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사실은 과거에 고문 후유증 뭐 돌아가신 김근태 전 의원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보이잖아요 고문 받으면 얼마나 사람이 이게 좀 안 좋아지는지 그럼요 환히 보였을 텐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과거에 그러다가 민주화 되니까 이제는 네 민주화 되니까 갑자기 군인도 빠지고 중앙정부 안기부도 빠지고 경찰도 많이 민주화 되죠 경찰은 많이 뭐 민주화 되죠 네 80년 이후에 경찰은 많이 사실은 무너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와 검찰 특히 검찰이 이제 점점점점점점 권력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민주화 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한국사회 집단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권력의 신여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 그래서 이제 정치인과 거래하는 이제 검찰 공화국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우리 신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이 딱 밀려오면서 삼성 장학생들 과거에 떡값 떡값 껌사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잘 봐주고 또 나가야 또 그렇지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대형 로폼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형 로폼들이 이제 맞습니다 청단놈 술집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 대형 로폼 그렇죠 딱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진출했다가 들어왔다가 딱 대형 로폼에 딱 있다가 또 어떻게 또 정부에서 불러주면 정권교체돼서 그럼 갑자기 고위직으로 갔다가 예를 들면 뭐 한덕수 공무총리 같은 분들이 지금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저명도인 케이스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부에 온통 사법부 출신들 판사 검사 출신들이 지금 대거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탄핵당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죠 맞아요 그렇죠 뭐 법무부 장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대형 로폼에 그냥 정통관료였을지언정 대형 로폼에 고문으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돼서 오셔요 그럼 이런 분들도 결국은 알고 보면 다 그 사법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 말할 거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진장신 출신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은 그 유명한 제가 표현해줘서 율사 출신이라고 말하는 애매하게 표현하지만 어디 법대 출신이 네 결국은 전부 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에 기반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론 개별적이 성향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조금 진보적이고 뭐 술도 잘 먹고 뭐 골수도 잘 치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매번 뉴스를 보죠 누구랑 누구랑 무슨 사법연수원 동기래들아 이번에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동기래들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신성가족인데 또는 신성가족이 맛을 봤던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법부 개혁을 하고 거절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입법부도 이 법 출신들 사법주신들이 잔뜩 지금 대통령이 서울법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수해왔고 하여튼 간에 검사한 것만 했고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서울법대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 소장인 누구죠 그 양반도 서울법대 출신 아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 예예 김명수 그리고 국회의장 예예예 김진표 김진표도 서울법대 출신 아 예 서울법대 출신들이 우리의 산부요인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예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말이죠 노무현, 문재인, DJ 때는 대학도 안 나와서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달라지는데 그렇죠 이게 완전히 서울법대 출신들이 산부요인을 장악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법관들이 포진해 있고 밖에는 또 로폼이 워낙 커졌어 맞습니다 예 이런 구조다 보니까 사법개혁을 입법부고 할래도 어렵고 왜냐하면 입법부고 할래도 알아서 이런 건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자체에 좀 저항력들이 있는 거죠 공수처 때도 그렇게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공수처를 들여다보면 또 조금 더 여러 논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개혁적인 정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율사 출신이라고 하는 법 기반의 어떤 사법 기반의 어떤 의원들이 반대하고 본인들이 예를 들면 그게 문제 있다고 느꼈으면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던 거죠 국민 참여 이런 얘기가 들어보셨어요 사법개혁할 때 국민 참여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도 조금 조금 그래도 그 당시에 노동계 라든지 시민사회 쪽 출신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식들을 해서 하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뭐 스타일도 좀 그랬지만 본인적인 스타일이고 본인적인 거는 기득권의 기억을 하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혀왔고 좌절한 거라고 보여죠 보여진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죄송합니다만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도 결국 말로 보면 그럼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것들을 너무 좀 자체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또는 좋은 사람이 맡으면 당시에 어떻게 될 건 윤석열 윤석열 검사가 맡으면 김명수 상대적으로 여기는 주류대법 법관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이런 춘천지 법원장 하던 분이 맡으면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알까 했는데 좀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사자들끼리는 중일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판 격언에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요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셀프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죠 네 저항을 할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이게 개혁이야 아니 개혁했는데 왜 아직도 전관예우가 있고요 곽상도 50억이 왜 아직도 무죄야 네 30년간 개혁을 했다는데 아니 법률이라는 게 상시계의가 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 아들한테 받은 게 그게 뇌물이 아니라고 그 신성한 법정에서 얘기하시는 그 재판장 그러니까 그래서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말들이 나오는 건데 아까 로델 그래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뻔뻔하고 말장난을 첨가하고 속임수를 이렇게 한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국민참여 재판으로 갔으면 이게 무죄가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진짜로 많이 느꼈던 게 아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이 전반적인 개혁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에도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지만 앞으로 재판 특히 고위층 비리 권력부패 뭐 이런 문제들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검사가 이걸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고위층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현 권력 현재 이런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소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일이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서 그걸 결국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서 국민이 판단하기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쉽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 제도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참여 재판의 어떤 형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참여 재판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은 거의 뭐 그렇죠 예예예예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몇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확 열려 있지는 않고요 몇 가지 조건이 충독되어야지 가능한 건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아예 권력 고위층 이런 문제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과연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민주화인데 사법부의 민주화는 외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어요 이게 시대가 지금 검찰의 독립 그 외친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과거에 독재 시대 때 외쳤어야죠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 외쳤어야죠 그렇지 그 시절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민주화가 돼서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 지금 정치 권력이 예를 들면 어느 정치인이 검찰에 전화해서 부탁하기가 이제는 솔직히 말씀해 어려운 시대가 그냥 가지 됐어요 지금은 뭐 감히 어떻게 검찰한테 민원을 해 그럼요 지금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독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고 또 그렇게 독립 외치니까 한 게 사법농단 기억나시죠 양승태 네 재판 우리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원하는 거 줘 우리도 니네 원하는 재판 해줄게 거래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한 거지 독립하겠다고 얘기하면 독립했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네 그러면 자유민주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법부 안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인권법 우리법 연구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 사찰 쟤 뭐 하는지 다 적어 뭐 사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하게 야 저 중에서 조금 좀 시끄러울 것 같은 애들은 좀 좋은 자리 줘가지고 예를 들면 뭐 호소패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협잡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데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걸 더 잘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야 독립이라는 것 자체도 민주화 이전에 얘기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지금 설령 오케이 독립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걸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보면 그 인사 문제가 내부로 시끄럽고 결국은 대법원장 또는 이쪽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판검사들 찍어내리고 사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독립이 왜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사업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또 말이 안 되는 게 외부에서 뭔가 재판에 개입하려고 할 때 그렇지 그럴 때 독립을 외치는 거지 자기네끼리 그냥 우리끼리 할래요 라고 하는 독립은 아까 월급 얘기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월급 어디서 받으세요? 월급 누구한테 받으시냐고 지금 이재용 이재용한테 받은 아니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틀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독립 근데 여기서 도망간 독립은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폐쇄적으로 나쁜 짓 할게라는 식으로 가면 그런 독립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윤석열 시대 아니 윤석열 시대는 아니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 왔고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국민들이 검찰이라는 정체가 무엇이고 이번에 곽상도 무죄사건에 통해 사법관들은 무엇이고 그들의 지배 카르틀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옥죄고 우리 생활을 옥죄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지 대대로 먹고 잘 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일단은 저희가 촛불 시민들이 모두 이제는 모두 이제 인정하시고 다 이제 약간은 좀 애매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개혁 촛불이 정말 촛불개혁, 촛불혁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게 사법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 경제민주화도 박근혜 때 얘기는 나왔어야죠 논의도 좀 됐고 아직 많이 부족해서 더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복지도 조금은 됐고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만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의제가 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제자리걸음 거의 진도를 못 나간 게 뭐다? 사법개혁이다 근데 이들은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과거에 군인들이 총각화를 갖고 있듯이 맞습니다 이들은 기소권 그리고 판사의 법원에서의 판단권 이러한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검사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형사재판 전반의 어떤 권한들을 어떻게 잘 예를 들면 쪼갤 거냐 쪼개는 건 해봤어요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아직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잘하면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예를 들면 법으로 일정하게 예를 들면 지금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그 권한을 가진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법개혁 사법민주화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이 부분을 향해 매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 예상보다 이 논의가 문제는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관련돼서 이 논의가 예상보다 시민사회나 이 시장에서 아주 많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1차적 목표를 일단은 사보 카르덴의 정권 포위된 정권 윤석열 정권이 내려와야 이 부분이 논의가 될 것 논의가 못되게 할 거 아니에요 이재균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 봐 저거 뭐야 우리 신성가족을 해쳐 지금 조사해 봐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또 이게 어머님이 또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권 수사 고속 수사 뭐 등등 다 털면 엄청 뭐 때가 나올 텐데 우리의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최단 시간 내에 이들이 내려올 수 있게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일단 끌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겠냐라고 검찰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검찰 공화국은 제가 봐서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검찰과 공화국이라는 표현 자세는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검찰 국가다 검찰 국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체할 거냐 라는 게 역시 중요한 포인트고 하여간 이 영역을 제발 아 엘리트 독특한 사람들이 잘하겠지 이렇게 밀어놓을 일이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곽상도 재판 들어갔으면 우리는 유죄 때렸을 거다 50년 네 55분 먹었으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잭현 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원 국회의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 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2.0